그거야 뭐.. 쉽긴 쉬운데.. 오래.. 어? 어디 해주세요 선배님. 저희 좀 캐리해주세요. 거기? 네. 찍긴 쉽다 그랬어요. 먼저 죽으면 안 살려요. 안 살려도 돼요. 오케이. KD도 어차피 4.0인데. 음.. 멋있네. 먼저 만약에 죽으시면 저 신고할 거예요? 멋있다. 그거 알죠? 신고 3번이면은.. 정당한 거 아시죠? 아니요. 정.. 영정이요? 네. 아.. 정지 먹인다네. 아이디 또 사면 되죠? 응. 5천원 밖에 안 하는데. 사서..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는 곳을 봐요. 이제.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저 5천원으로 아이디.. 저는 샀어요. 양쪽 아이디만 4개라서 모르겠다. 네. 내린다면서요. 네? 내린다면서요. 내린다면서요. 5천원 밖에 안 해요. 5천원. 왜 5천원 아니지? 아니.. 신고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해요. 무조건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5천원. 아 근데 운다 운다 운다. 운다 운다. 저게 뭐 스쿱이야? 하나.. 두.. 네? 이게 뭔 집이야? 뭐요? 어떤가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어디 있어요? 뭐 먹었는데? 입원님 아직도 날고 계시네? 아, 나 드링크 부자다. 아, 드링크 부자 오반데? 드링크 6개야? 아, 5개네. 가방 나와라. 아, 가방. 가방, 안 나오네.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기 털렸나? 뭐지? 안 떨린 것 같은데? 뭐가 없네, 지금. 거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쪽 이야기예요. 너무 저지요? 딱? 사람이 있으면 딱 끌어가고. 네. 날씨가 안 붙일 수 있을까. 1등원 5.2번. 1등원 5.2번. 1등원 5.2번. 1등원 5.2번. 1등원 5.2번. 1등원 5.2번. 나이스 가방 안 나온다 드링크 필요하신 분 몇 명 따라서 있었네? 저도 잘 이거 카구 소리 아니야? 컷 다 컷 다 잡았어요 네 애들 여기 있는 거 다 잡았어요 가방이 없어 미친 가방 있는 사람 드링크랑 바꾸자 싫어 드링크 여섯 갠데 안 바꾼다고?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카구 필요한 사람? 아 카구 있는 사람 카구 있는 사람 저예요 카구 뭔데요? 뭐 아니 8배인데요 8배 전 주세요 치킨 먹여 드릴게요 저 8배 두 갠데 어? 가방 드릴까요? 아 왜 갑자기? 세세 변함 봐라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저 레드 있어요 저 레드 있어요 일단 지금 M16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인데 우리 팀 오더 누가 해요? 오더 아무나 안 하.. 그냥 하지마죠 오더는 그냥 있으면 있다고 하고 뭐야 이거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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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배가 떠다녀 그거 저도 깜짝 보고 놀랐어요 지금 뭐야? 하늘에 사배라 진짜로 진심 그래보고 그림에 떡이라 그러지 없어서 그림에 떡 이족기 필요한 사람? 진짜로 이족기 필요한 사람 없죠? 이족기 버립니다 이족기 버립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쪼개가 없네요 나 이 쪼개 저는 이제 시작 사람.. 흠흠 시체 파밍할게요 시체 파밍할게요 저는 이제부터 이집인가? 이집이 있을 거예요 아 이벤은 이벤은 왜 나오는 거지? 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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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omn 안보이네 님들 저 오늘 이번판 메딕할게요 저 진통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은하야 은상 여기 다 터셨네 님들 회로 어 뭐지? 회복하는 거 뭐뭐 있어요? 저 3 5 5 2.. 아니 3.. 3.. 8 2.. 주사기 하나 3 8? 8.. 저 9상 2.. 0 대 5.. 진통제 1.. 드링크 6개 저는.. 저는.. 9상 3개 주사기 하나.. 드링크 8개.. 진통제 2개 오오.. 파밍 봐라 내 옆에.. 아 3번님 오케이 3번? 아.. 아니구나 난 또 8배 줘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볼 때마다 더 털야.. 에? 4번님 8배 있어요? 네.. 저 8배 두 갠데요? 저.. 저 주셔야 되는데 8배 먹고 싶어요? 아이.. 뭐야.. 주시면 감사하죠 3번님 거의 내가 털었는데 에.. 주세요 8배 뭐야.. 3.. 님 3번이에요? 에 아.. 그래요? 가자 지금 털드맨.. 털드맨도 있어 아..흠.. 저 먼저 가서 애들 닦아 놓고 있을게요 저는 오케이 어.. 아니.. 일단 난.. 일단 N16을 탈출하고 싶은데 왜 다른 총이 안 나오지? 와.. 이런 쓰레기 새끼들 누가 오토바이 바퀴를 터뜨려 놨어 야.. 미안하다 내가 못 까면 너도 못 깐다 이거야 어.. 그 쓰레기 바로 난데? 와.. 너무한다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팀원들 못 가게 아니.. 여기 너무 많이 내린 줄 알고 님 탄티 필요해요? 탄티 있으면 좋죠 저 우선 차를 구해야돼서 아.. 나 탄티 있는데 흐흐흐흫 카구.. 카구 파츠 나들 다 받네 1번 2번 부상 몇개? 10.. 1 10 1 10 붕대에요? 10.. 10이 붕대 1 10 1 10 2 부상 필요한 분 이야기에요 부상 4개 있어요 2번 부상 부상 2 2 2 5 2 3 풍부 2 3 3 5 5 5 5 5 6 5 아 쓰끓쓰 괜찮지 아니 근데 난 AR이 나와주냐 AR은 지금 못 있을 것 같은데 님들 지금 나 거리를 다 간거야? 지금 차 없는데? 잠시만 저기요 좀 뛰어왔어요 나 타지기로 해 이거는 야바리 봐라 야바리가 뭐에요? 인성 인성 아 스쿨스 별론데 근데 네번에 우리 일단 뛰어야 돼요 거기서 파밍할 시간이 없어요 주변에 차 있으면 이야기해요 이거 카구팔 했다 카구요? 님 드세요 칫 카구팔 들고 오시면 구상 드려요 어? 카구팔 필요한 생각이세요? 우탄이 있어요 2번님 걸어와요 일본 가자 도핑하나 도핑식 해요 2번님 걸어와요 한명 사는거 보다 두명이 사는게 낫잖아요 님 우리 왜 버리고 갔어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2번님 님 오시면 구상 드릴게요 뛰어와요 화이팅 님 다음부터 벽이 박에 터뜨려나요 파고팔 파트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 더 주세요 에? 나 3번님 나 3번 줄라 그랬는데 어 그럼 3번 주세요 오케이 필요해요? 뭐지 1번 카고 먹었대요 저요 여자분 저는 뭐 그런 탄띠 같은거 안줘도 돼요 탄띠보다 칙패드가 더 좋다던데 아니요 탄띠요 그거 폐지됐어요 아 진짜요? 칙패드가 그 뭐지? 숨참기 더 오래 한다던데 탄띠가 좋다던데 근데 저는 원샷 온길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과하면 갈게요 님 일단 일단 뛰어와요 일단 뛰어와요 내가 1번 1번 내려주고 갈게요 뭐라구요 1번님 거기 버기 거기요? 말하지 말했는데 저기 버기 기억이 안나요 이거 뜯은 애 아니에요? 자 일단은 1번 님으로 와봐요 이거 하나 드시고 저는 다시 태우러 갈게요 여기 저기 여기 있으라고? 일단 여기 너무 무서운 데잖아 일단 아 그냥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2번 님 거기 언덕이 있죠? 내가 님을 버리고 가겠음 지금 스코드인데 확률은 올릴수록 좋은게 뭐야 님 아직 안올라왔어요? 사여 좀 어려워 이분 도핑 있어요? 내려서 구상드릴게요 썸많이 애들 존다 많아요? 썸마 안가면 우리는 같이 말자 우린 안가면 우리는 안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떨렸어요 그쪽 방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1번 이만 여기 오는 게 약간 보고 있어 버렸어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거기 아니 그거 없어서 유행 여기서 문제인 게 일단 띄워야 돼요 내가 피가 없거든 버리 사운드 들린다 니들 타고 와요. 내가 걸어갈게. 뭐 시간 남으면 데리러 오고. 이게 다 틀렸네. 여기 오토바이 왔었죠? 와서 오토바이에 섰어요. 저거 튀어야 돼. 오토바이 몇 명 있어요? 딱 못 봤는데 오토바이 그냥 못 봤어요. 다음부터 몇 명 얘기해 주세요. 내 앞으로 안 오고 지금 저희 지나가면 소리로 오토바이가 섰어요. 일단 깜스러워. 부상 저거 버티만은 할텐데. 여기 들어가면. 님. 그냥 가로절러봐야 차잖아요. 세븐님밖에 안 맞아. 여긴 차. 여긴 차. 거기 차가 있습니까? 없죠? 쌀말로 지금 자기장 때문에 다 빠졌을텐데. 지금부터 자기장 마주킵니다. 오른쪽으로 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사람 있다고. 하고 다. 욕하다. tım나ерж common. 님 차. 딴 사람 거면 그냥 빼주reto balance. 롯을 confident이야. 아니 내가 못할 것 같다면 터트리면 돼요. 응. 1번이 운전 잘해요? 어 야 잠시만 잠시만 나무 운전인데? 저기 면허 있으세요 혹시? 면허가 어 뭐야 갑자기 운전대 나한테 주는데 면허 있다면서 아 초구 운전이신가봐요 1번 아류 운전이지 몰라요 일단 3번 있는 쪽으로 쭉 달려야지 2번 잡았다 나도 도핑을 해야 돼 지금 도핑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카구 소리가 오지거든요 입에 들여요? 나 기구천사야 네 내려 산 삐줄게 여기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없네? 이건 땡큐 SMG 안 먹고 대용명만 스크스 아니요 그냥 도진할텐데요 휘지거봐요 3번이 그쪽 지금 대치중이에요 3번 말이 없다 이거 3번 싸운단 소리다 소들이 들리죠? 3번이 그쪽으로 3번이 밀려 3번이 밀려 3번이 밀려 빵이야 3번이 밀려 뭐dam은 밀려 4번이 몇 방향이에요? 가요 5번째 구 업하시라고? chiar 아참.. 네 아.. 진짜.. 진짜.. 따꼬.. 따꼬 가지 몇 방이야? 어디있대? 쟤네 이제 10을 못 걸 거예요 찾았다.. 15방이야 15방 3명 야 잠시만 일본님 어디가요? 일본님 에잇 데리고 가 에잇 한 번 사면 잘못하면 양각 잡혀요 쟤네 올라오자마자 일본님 차 끌고 와요 응? 그냥 155명.. 아 차 2대 끌고 와요 거기 버렸어 야 이렇게 어차피 쟤네 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차 1대에 지나가는 거 봤죠? 차 멈춰 차 멈춰 차 멈춰 그냥 간다 225조.. 155조.. 한 명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려왔을 땐.. 내려올 때 됐는데? 한국연재중 일단 뛰어요 뭐든지 안전하게 가는게 나지 차는 그냥.. 총마디로 쓸거에요 차는 그냥 총마디로 쓸거에요 손소리 졸린다 총마디로 옆방향 자리잡기에 말해줘 잠깐만 잠깐만 차도리 때문에 방향 안들릴텐데 차 1대 또 간다 저쪽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돌아야되 그렇게 당연히 여기로 돌아야지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움직인다 210방향 창고 창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차 하나 연결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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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소 때리는 뭐야? 오이소 때리는 중 우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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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2번이 뛰면 안돼 내가 맞잖아 뛰지 말라고요 260 우리 뛰어야돼 1번 뒤졌다 1번 뒤로와 아냐아냐 연막 던졌어 내가 1번 던진거야 세버님 구상있죠? 네 이제 움직여야 돼요 세버님 드림크 있어요? 징통제 있어요 택배기가 괜찮네 그렇지 1번 pembro 트윗 주신 혹은 paradise 이 플레이어? 그거 뭐지? 디스캠 보면 돼요. 나 죽는 거 보는 거잖아. 할머니 어차피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요. 죽으면 연마 깔아줄게요. 나 쏜다. 피하고 나이스. 여기 시체가? 시체 있네요. 먹을 게 없어. 다 먹었네. 손들이 가까워요. 공장 안 235. 지금 그거 계속 줌 하고 있다. 헤드 맞아요.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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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가깝다.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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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내 앞에! 우리 앞을 잡아야 돼. 그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죽어요. 어? 이건 있어? ividad. 1번인 조심. 1번인 자기장 아니구나. 15명 생존 한 번에 부담될게요 우리 집 위에 있다 우리 집 위에 있다 다시 오랜다 봐봐 있잖아 트루탄을 들어야지 바로 옆에 나가면 벌집일 때 기다려 기다려 들어가 있습니다 발소리 나 구상 어디 갔냐 나 구상이 없는데 그 많든 구상 다 어디 간거지 한 마리 킬 기원에 킬 적들 지금 이쪽에 한 명 저 시절 쪽에 한 명 이겼어요 지금 뒤쪽에 뒤쪽이야 저 시절 쪽에 한 명 있어요 아이고 나 구상해 나 구상해 아직도 왔다 나 구상해 나 구상해 나 구상해